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선우은숙 최선정의 신앙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분당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 김병삼 목사는 2017년 12월 23일 설교에서 선우은숙 씨와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얼마 전에 탤런트 선우은숙 씨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났더니 가야할 교회가 만낙교회이고 그래서 교회와 저를 다 조사해 보았답니다. 선우은숙 씨는 비록 남편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영원한 남편이자 동반자이신 하나님을 영접한 선우은숙 씨는 그렇게 아름다운 크리천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선우은숙 님은 주님, 예수님을 만났지만 애주가 이영하 님은 주, 술주자, 주를 버리고 주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크리천 선우은숙 님과 가족 위에 꽃길만 있으시기를 배우 선우은숙이 방송을 통해 남편인 배우 이영하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우은숙은 MBN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에서 이혼의 불씨를 지핀 인물에 대해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제 직장 동료인 배우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여자 직장 동료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요. 이영하 씨의 문제도 아니고 부부 사이 불화도 아니고 어느 날 그 여자 동료가 이영하와 친한 사람과 가까워졌다. 선우은숙은 문제의 여자 동료가 불륜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여자 직장 동료는 선우은숙의 동료이기도 해 이영하의 친한 지인과 가까워진 여자 동료 유분왕과 유분외가 만났나요? 정답 설상가상 다른 남자와도 문제가 생긴 여자 동료 이어 선우은숙은 그 여자 심지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사이에 낀 이영하가 많은 시달림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었던 여자 동료의 양다리 사실 결국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이영하와 덩달아 사이에서 시달리게 된 선우은숙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상황을 알게 되면서 남편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선우은숙이 나서지 않길 바랐던 이영하 이영하는 선우은숙에게 나서지 말라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비밀을 지키려는 여자 동료에게 시달린 이영하 중간에 끼어서 구통받은 선우은숙 부부 선우은숙은 이영하의 지인에게 솔직히 상황을 고백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연락을 피한 이영하 결국 선우은숙이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오해를 받아 하지만 선우은숙은 졸지에 자신이 여자 동료를 무함한 것처럼 오해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 됐다고 토론했습니다. 그런 선우은숙을 서운하게 만든 건 이영하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선우은숙은 당신 와이프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당신은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 물었다. 고 얘기했습니다. 이 오해는 결국 이혼의 복선이 됩니다. 이어 그렇게 헤어지고 2년 반을 울었다고 말해 이영하의 이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름다운 고부 시어머니 선우은숙, 며느리 최선정 크리스천 선우은숙 모태신앙 최선정 며느리 모태신앙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하는 며느리 며느리 최선정 미스 춘향 2015년 전국 춘향 선발대회 숙 출신 미모의 재혼 춘향 선발대회 당시 걸그룹 SES 출신 여배우 유진을 닮은 뛰어난 미모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모델 활동을 하며 웹드라마 흔들린 사이대에 출연해 연기자로도 활력했으며 현재는 인플루언서로 활력하고 있습니다. 컨템포러리 뷰티 브랜드 헉슬리에서 모델 출신 인플루언서 최선정과의 2차 협업 판매를 실시했다. 과거 미스 춘향 출신으로 연예계를 데뷔한 최선정은 웹드라마 등을 통해 배우로 활동한 바 있으며 최근 SNS에서 자신의 뷰티 및 패션 등 라이프 스타일과 육아 컨텐츠를 소개하며 파워 인플루언서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잘나가는 며느리 최선정 그러나 아들이 더 잘됐으면 좋겠더라구요. 아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선우은숙은 하지만 아들을 가진 엄마 입장이라 그런지 우리 아들이 잘돼서 자리를 잡아야 제가 더 편할 것 같다. 그래도 아들이 더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속내를 전했습니다. 여성 조선에 의하면 첫눈에 마음에 든 며느리 선정씨는 신인 배우로 활동하다. 2018년 선우은숙의 장남 이상원씨와 결혼했다. 기폭제는 시어머니였다. 아들 내외의 연애 시절 선우은숙은 우연히 마주친 선정씨가 마음에 들었다. 자유분방한 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기은명한 며느리를 바랐고 선정씨가 그런 사람이었다. 주변까지 밝히는 기운도 좋았다고 했다. 선정씨에 관한 선우은숙의 답변은 칭찬으로 귀결된다. 선정씨 부부의 만남 선정, 아는 사람이랑 밥을 먹기로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오빠가 있었어요. 어느 집 아들이라는 건 연애하면서 알았고 어머니를 처음 마주친 게 진짜 우연이었어요. 은숙, 선정, 우연한 만남 우연이요. 선정, 마음의 준비를 하고 뵀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잘 보이고 싶어서 목소리 톤을 한껏 올려서 어머니, 어머니 했어요. 2, 3년 뒤로는 점점 원래 톤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는 제가 변했다고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은숙, 며느리를 보며 응, 좀 변했다고 생각했어. 사실 최근에 상훈이한테 선정이가 옛날에는 어머니, 어머니 하더니 요새는 표현도, 말도 좀 달라진 것 같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잖아. 아이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니 했지. 근데 선정이가 기본적으로 말을 예쁘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몸에 배있더라고요. 에너지가 밝고 착해요. 예뻐서 결혼시키셨나요? 은숙, 믿음 생활하는 애를 만났으면 했는데 선정이가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 그리고 예를 보면 항상 웃고 아들한테도 상냥하더라고요. 결혼, 에피소드 근데 아들이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하기에 선정이를 따로 불렀어요. 오빠가 진짜 좋으면 결혼하고 그저 그러면 헤어져.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라. 그래도 오빠가 좋으면 그때 가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선정이가 말하길 그렇게 했다간 오빠랑 인연이 안 될 것 같다면서 오빠가 좋대요. 바로 애들 아빠 만나서 결혼시키자고 했어요. 나 때문에 빨리 진행된 거예요. 결혼 후, 이상원, 최선정 부부는 딸 이태리양을 낳았습니다. 같이 살고 계시죠? 선정,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너는 시엄마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응, 진짜 엄마 같으셔. 라고 해요. 물론 남자친구의 어머니로 뵀을 땐 당연히 불편했죠. 지금은 정말 엄마 같아서 친정 엄마한테 하듯해요. 은숙, 부부도 살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고부간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한테 아무리 잘한다 해도 본인이 불편하면 어머니랑 살겠다고 안 하죠. 너희 나중에 나가 살려면 이라고 말을 꺼내면 선정이는 저희는 어머니랑 오랫동안 같이 살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해요. 시엄마의 연애를 응원한다. 선우은숙은 종아리 근육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느냐며 걱정했다. 일주일 중 5일을 등산하느라 부쩍 아리뭉쳤단다. 누구랑 그렇게 다니느냐고 묻자 혼자라고 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인다. 어머니, 안 된다니까요. 등산을 데이트하듯 가셔야 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연애를 적극 권장한다. 외롭진 않은지 은숙, 그래도 외로워요. 아들 부부랑 사니까 크게 느끼는 건 아닌데 채워지지 않는 혼자만의 그 어떤 것이 항상 있어요. 몇 년 전에는 더 심했어요. 지금은 많이 내려놓았지만요. 선정, 제가 옆에서 더 난리예요. 어머니, 빨리 빨리 집에만 계시지 말고 누굴 만나세요.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요? 선정, 네. 빨리 나가서 사람 만나시라고 이렇게 계시면 어떤 남자가 불러 들어오겠느냐고. 운동을 하더라도 데이트하듯 하시라고 어머니는 운동을 도장깨기 하시듯 해요. 혼자 태릉선수촌에 계신 것 같아요. 재혼 생각은 선정, 눈이 높으세요. 남자가 옷도 잘 입었으면 좋겠고 얼굴도 너무 할아버지 같지 않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머님 연세에 맞는 아저씨들 보면 다 너무 아저씨 같아요. 머리수도 없는 분들도 많고. 이영하 씨가 너무 관리가 잘 돼 있어 그래요. 선정, 아버님만 보다가 아버님 친구들을 보니까 다들 너무 할아버지이신 거예요. 하지만 연세로 따지면 그게 맞더라고요. 제 친구의 할아버지가 아버님 후배거든요. 할아버지 뻘인 게 맞아요. 결혼, 명언, 남의 취향에 맞는 아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내, 남편을 구하라. 루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투부도 선우 은승님과 최선정님의 가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꼭 축복받으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투비였습니다.